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엔 나이트 워커 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미지가 안 들어갔네 아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아 그대였겠군요 1페이지를 그대였겠네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콜란도 주는데 아 2페이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빠르던데 으흠 아 오케이 마무리 아 2분이나 걸렸네 와 와 빡세네요 빡셉니다 빡세 마지막은 위를 잡았으니 위를 주는 스킬을 또 한번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파이더인 위로 한번 써줘야지 두 번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ll I want and become Everything All I wanted All I want is to finish All I want is to finish It's not the story This is so long I ca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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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kind of I will I can't I can't 라이브 스파이더 스파이더 한번 딱 써줍니다 여기서 아 좋습니다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.